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수호아빠입니다. 오늘 블리엠텍 종목 가지고 왔고요. 현재 시각 7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블리엠텍 제가 저점했때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흐름 나와줬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블리엠텍이 아주 세력이 지저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리엠텍 대응 잘 하시기에 제가 바라는 마음에 영상 계속 찍고 있고요. 저 역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미 저가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약 20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블리엠텍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비싼지 싼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료가 또 남아있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고작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일단 제가 영상하고 지금 선물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뭐 많이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물 하나 먼저 드리고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우아빠 히든 세력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먼저 읽어드리면 목표 수익률이 50에서 120%라고 되어 있고요. 6개월 이상 눌림행보 매집봉이 4개 이상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자 제가 짧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도 영상도 하루 종일 찍고 지금 환절기이다 보니까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아프시면 오래간다고 합니다. 자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좋아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이고요. 이때 한 번만 확대 좀 해볼게요. 이때 박스 구간이 길게 나오죠. 이 박스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 7개월 동안 매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매집봉이 나온 후에 급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잠시만요. 죄송하게도 다시 할게요.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에서 다섯 개의 매집봉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은 22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천원이 되고요. 13000원이 되고요. 360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 자 새로운 매집봉이 다섯 개 있었던 이 종목은 결국 1600%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13000원에서 대응을 해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다시 했다면 4200%까지 갈 수 있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 자 여기 승우아빠 히든 세력주라고 되어있는 종목 이 종목 50%에서 120%라고 되어있지만 끝까지 추격 매수 관찰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500%가 될지 1000% 2000%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남길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4892-8918 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블루엠텍으로 가세요. 블루엠텍이란 종목 어떻게 소개드렸었죠? 제가 처음 소개드렸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때부터 제가 소개드렸었고요. 이때 눌림목 매수 얘기 드렸었고 이때 계속 매매 대응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화장품계에는 화장품에는 실리콘2가 있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40배 가까운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물구간에서는 쿠팡이 있다고 그랬죠. 화장품계에는 실리콘 실리콘2 일반 종목들에서는 쿠팡 그리고 의료 의료 제약에서는 자 블루엠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계이고요. 회사이고요. 우리가 자기가 판매 루트를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기업들은 직접 병원도 뚫고 자기만의 이제 그런 큰 제약사들끼리 뭐 얀센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뭐 유한양행이 뭐 얀센이랑 이렇게 거래했던 것처럼 이런 자기들만의 루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 아니면 해외 업체들 그리고 중소형 업체들은 마땅히 판매처도 마땅치가 않고 이제 제약사와 병원 그리고 뭐 약사들 그리고 제약대 제약 그리고 제약대 정부 이런 식으로 판매 루트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연 업체가 블루엠텍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블루엠텍이라는 자체는 자 얘네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기 투자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 지금 시총이 오늘 기준 지금 2600억 27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도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8.6%나 상승했다가 1.47%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서도 시간 외에서 3.72% 3.72% 마감을 해줬고요. 자 요즘에 제가 집중해주세요. 블루엠텍 왜 요즘 세력이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차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번 윗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었다 윗꼬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위로 했다가 또 가격을 낮추고 또 가격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올렸다가 가격은 음봉마감하고 그런데 꼬리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런 거를 저처럼 저처럼 단순하게 저는 죄송합니다. 차트쟁이가 베이스입니다. 차트쟁이지만 저는 실적과 재료와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사람이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하고 손을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해서 개미 털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8%나 갔다가 1.5% 마감하면서 시외에서는 다시 3.5% 그렇죠? 최근에 계속 3에서 5% 정도 많게는 7% 정도까지 블루엠텍이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만들고 시외에서 올리고 또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설프게 차트만 공부했다든지 주식 이해도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런 새로운 유형들 이런 유형이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완전히 주식을 접지 않는 이상은 항상 내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꾸준히 매매를 하든 안하든 관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한 10에서 20% 상승했다고 치면 보통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한 7에서 15% 사이에는 마감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올랐다가 한 7-8% 까지 빠졌다고 치면 예전 같았으면 이때 들어가요. 그러면 한 5에서 5에서 7% 정도는 먹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게 드물다는 거죠. 30% 까지 갔다가 보안 마감을 합니다. 25% 갔다가 3% 마감 하고요. 반등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강한 애들은 이렇게 한 10% 갔다가 한 3% 까지 빼고 또 다시 이만큼 올렸다가 한 10% 올렸다가 또 한 10% 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흐름을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단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블루엠텍은 뭐라고 그랬죠?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블루엠텍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블루엠텍 지금 시총도 낮고 실적도 좋고 자 바이오로서 바이오로서 밸류가 밸류가 너무 낮다 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보통 바이오 밸류는 적어도 20에서 80배를 주는데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일날 15일날부터 우리 뉴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거빛 15일부터 주문받나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 개발자 노벨상 까지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비만치료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도 효능이 있다고 해서 노화까지 노화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당뇨 지금 당뇨 치료제 그리고 노화까지 이렇게 다른 효과들이 같이 나오고 있나봅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위험과 뇌졸중을 낮추기 위해 위고비를 사용하는 권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재다능한 약이 지금 해외에서 전세계적으로 품귀현상 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고가 입니다. 지금 한달에 약 18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일단은 당장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으로 찍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재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또 흔들 수도 있지만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는 나올 게 뭐다? 이제는 나올 게 실적이 받쳐주겠죠. 만약에 15일날 나오자마자 출시와 동시에 뭐가 된다? 모두 판매 소진이 돼버리면 셀아웃이 된다고 하면 솔드아웃이 된다고 하면 자 그거는 날아가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고요. 지금 핵무기 사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우디까지 참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스라엘이 지금 원유시설이나 원전시설까지 타격한다고 하면 진짜 이란도 지금은 지금은 계속 피하려고 아동바동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네탄야우가 지금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강하게 전쟁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싸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싸움이란 게 적어도 빠져나갈 군용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궁지로 밀어버리면 이란이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같이 맞다에 떠버린다고 하면 세계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라는 거 없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한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2년째 중동전쟁도 1년째 아무도 세상일 모르는 거고 또 그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지수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다같이 박살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블랙 먼데이 8월 5일 이었죠. 이때 우리나라 2600개 종목 중에 2500개 종목이 20에서 30% 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금 2평선도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기까지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모든 구간 대응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끌어왔듯이 제가 벌써 매매를 한 4번 정도 했네요. 4번 정도 해서 200% 정도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미리미리 가져가시면서 챙겨가시고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이 온건 뭐가 오건 수익을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8% 먼저만 해도 15%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지금 막 7% 10%씩 오른다고 하면 축제예요. 축제. 근데 이런 부분을 다 버리고 결국은 제자리에 와있다는 거. 물론 시간에서 다시 3.5% 올라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우리가 11월까지 적어도 11월. 왜냐하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상 우리나라 지수가 가장 강했던 시기고요. 매년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다고 하면 전쟁 관련된 것도 쭈그러들거나 아니면 벌써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 과정 안에 있거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11월까지만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큰 시장 좋은 시장에서 진짜 좋은 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기간 안에는 항상 이런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대응하시기 힘들다고 하면 자 여기 010-4892-8918번 보이시죠. 자 여기로 블루라고 문자 주시면 제 과거 영상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있습니다. 자 제 과거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블루엔테 3주 전에도 찍어드렸었죠. 그쵸. 자 3주 전에도 다 뚫렸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계속 우상행 했죠. 자 블루엔테 이때는 언제였죠. 2주 전 그쵸. 자 당장 축하드립니다. 8월 6일부터 수익 180% 1차 목표 공개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또 있나요. 자 또 있네요. 그쵸. 4일 전에도 찍었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찍어드린 거 보시고 계속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큰 수익 내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큰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안정적인 트레이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지 공부하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물고기를 낚아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제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쵸. 제가 하다가 뭐 유튜브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물고기를 그냥 계속 낚아드린다고 하면 제가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힘들 테지만 제가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없더라도 이제 몇 개월 뒤 아니면 1년 뒤 2년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승우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배우고 또 수익 내면 참 재미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이 약 천만 명 정도 사용자가 있는데 그중에 7952위까지 해봤고요. 상위 1%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수익 인증을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 막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수익 내시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함께 저와 주식해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